이 짓을 반대쪽 팀 이뤄줬고 간결하게 왼쪽 전달합니다 자 측면으로 이틱이 올라옵니다 다시 또 안산이 김범수를 이어서도 살아나고 있어요 자 세근드볼! 골! 노경호! 2대1로 다시 앞서가는 원정팀 안산입니다 안산이 성남을 상대로 또 한 번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루트 김범수 그리고 이어지는 연결 한 대근까지 그 크로스가 세컨드볼 떨어지는 것을 노경호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있었고 주저하지 않고 연결까지 했습니다 일단 조성우 선수 헤더로 밀어냈지만 결국 이 헤더가 노경호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